하더라도 장집 뭐 했노? 한 다섯 명이 장집 썼는데 많은지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되면 에이아몬스로 됩세 한 두십 원을 이 돈이 그러니까 시장 본선님 성함입니다.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. 하나 둘 김천 박본신 시장님 아저씨 춤춥니다. 예 영주 권장 예 이거 봐. 하나 둘 하나 둘 예 그 다음 상 예 하나 둘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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